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애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쌓아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차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애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얻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가드리오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beneath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5부에서 계속 쓰겠사오니 감사합니다.